SBS가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죠. 그렇습니다. 260만 성구매자라는 키워드인데. 지난 3월에 누군가 SBS의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강남역 부근 쓰레기장에서 주었다라고 하면서 USB를 보냈는데 거기에 한 50개 정도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걸 열어봤더니 개인정보 한 260만 건이나 들어있었는데 성매매 알선 사이트 이름하고 사용자 아이디, 휴대전화번호, 날짜, 개인별 특징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한 성매매 업소 관계자고 SBS가 실제 인터뷰했는데 이런 게 진짜 존재한다고 합니다. 서로 사고팔기도 하고요. 문건에는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적혀 있었는데 그 문건에 경찰 잠복 차량 번호가 있어서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맞더라는 것이에요. 차종이고 차 넘버까지 맞더군요. 그래서 SBS는 해당 파일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서 경찰에 넘기고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260만 건 대단한 많은 정보입니다. 그러니까 2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성구매자,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 남아있는 거겠죠. 그리고 또 이런 2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단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. 경찰 수사의 어떤 진행 과정들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